안녕하세요 재밌게 있으세요 오늘은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드릴 거예요 얘는 어피치에요 어피치 이 어피치죠 이 정도면 되죠 네 오늘 읽을까 제목을 인투 더 클라우스 이라는 이야기에요 읽어드릴게요 오오 뭐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음 하게 되요 올라가려고 했어요 올라가기 전에 말했어요 무서워서 이게 이상한 피치죠 제가 저 만들었던거 이상한 피치 이상한 피치 좀 보여줄게요 네 여기 다이아몬드로 네 어 굿루슈스 이라는 이야기 이라는 다이아몬드로에요 다이아몬드로 아로버에서요. 음, 어, 많은, 뭐지, 그거, 뭐, 보여주라고 했어요. 하고 내가, 어, 예수님이 말했어요. 어, 많이, 뭘 가르쳐준 거를 다, 음,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하고 항상 옆에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рассказ рассказ 21시간 2시간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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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간 6시간 5시간 10분. 응, 다 então 4시간 7시간 9분. 아, 네? thought 3시간 1시간 4시간 5시간 5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5시간 4시간 6시간. Before he went to heaven, Jesus told his difficult disciples about the promised Holy Spirit. 맞다? 왜 넘어가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걸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걸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Jesus told us that he will always be with us. 맞다? 음 갑자기 여기 하얀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올라가시고 이렇게 다시 다시 내려오실 거라고 3번이다 오일날 재수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1번이 재수 온몸을 도착할 것 같은 주문이 1번이 재수 온몸이 도착할 것 같은 주문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 주제온몸이 하나가 결론을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하나가 결론을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어피치와 피치랑 성경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